고맙습니다. 뭘 찍고 쏴 지금. 안녕. 감사합니다. 안녕. 졌어. 잘했어요. 찍지마. 찍지마. 너무 열심히 했나요? 나 진짜 두 손은 떨어지는 줄 알았어. 엉덩이 불 나는 줄 알았어. 엉덩이 불 나는 줄 알았어. 수고했어요. 하나밖에 못 냈어. 미안. 미안. 나 하나 포인트 하고 언니 바로 쳐다봤는데. 서버 포인트 합니까? 네. 목표는 일단 두 개로 갖고 있어요. 서버 두 개로 선물 준비했죠? 겁만 준 줄 알고 선물을 준비하라니까. 선물 뭐가 나오시는데? 맛있는 거. 완전 맛있는 거. 딱 한 입 물었는데 겁나 맛있어 이런 점이. 아 오케이. 그럼 내가? 잘 찍어 놓으라고. 오케이. 안 했지. 딱 두 개 성공하면 돼. 카메라 타면서 와서 해야 돼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세븐 문제 할게요. 오케이. 이걸로. 오케이 오케이. 딴 거 더 없는데. 기대합니다. 오케이. 파이팅. 두 팀의 세 번째 맞대결 출발합니다. 백태 맞고 골절됐습니다. 아 GS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. 네 다음번에. 네 다음번에. 파이팅. 네. 조심해. 안녕하세요. 세 김치. 세 김치. 세 박수. 세 박수. 네 잡아 잡아. 네 박수. 세 박수. 세 박수. 네. dejar있어요. 우유. 우유.